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송희 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경쟁성이 완전히 치열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2주 동안 경마를 지켜보는 동안 기수들이 무리한 전개도 하지 않고 또 안쪽에서 차분한 전개를 하고 예전에는 앞선에 막 들이대 가지고 잡혀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졌습니다 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조교수당이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기승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 말에 대해서 희만배를 하고 사코 등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배당이 터지고 있는데요 요즘 주목해야 할 기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 안토니오 기수, 박태종 기수, 김용근 기수, 유승환 기수 이런 기수들은 기본적인 지금까지 탔던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약 기수였던 기수들이 프리 기수가 되면서 이 기수들 중에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김태희 기수, 여자 기수지만은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앳뜬 얼굴에 정말 그 뽀송뽀송한 목소리, 웃는 것만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와 진짜 예쁘다 지금까지 있는 기수들 중에 가장 예쁜 기수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뻐요 근데 요즘 말타는 거 보면 똘똘하게 잘 탑니다 선행을 가할 수 있는 말들도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기를 하고 있어요 그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라스트 취입도 하고요 김태희 기수가 최근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 선행으로 간 말들은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있는 말들을 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김태희 기수도 워낙에 똑똑한 기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고 4코너까지 얼마만큼 심한 배를 하고 라스트의 한 발을 봐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 기수, 감량 입점의 기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즘 말 똘똘하게 타요 임다빈 기수가 요즘 감량 1kg이기 때문에 감량 기수는 김하영 기수하고 김태희 기수는 없는데 그중에 저는 김태희 기수가 요즘 더 똘똘하게 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 기수, 문성혁 기수입니다 요즘 이 기수도 선행을 하는 말들은 별로 못 타요 이 기수도 최입형의 스타일의 맛 빌드를 상당히 잘 타는데 문성혁 기수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의 말을 상당히 잘 탑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한테는 몸싸움에서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성혁 기수는 안쪽에서 차분하게 탔을 때 라스트의 한 발을 보는 기수입니다 상당히 서울 경마장에 있는 기수들 중에 자세가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랭킹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기수예요 문성혁 기수가 그러니까 종교적을 잘 푸는 부분도 있지만 서인석 조교사가 약간 밀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취임을 하고 또 조교도 자기가 직접 하고 나오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상당히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기수입니다 워낙에 똘똘하게 타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선입권의 말 세 번째, 네 번째 붙을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기수이고요 세 번째 기수입니다 이 세 번째 기수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말을 못 했어요 거의 말을 못 하고 그냥 조교만 하고 있다가 어느 때는 진짜 기수를 그만 대야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부진했던 기수입니다 마방을 조금씩 옮겨 다녔죠 15조 박힐조 조교사 마방 있다가 4조 박윤규 조교사 마방 있다가 요즘 12조 서범석 조교사 마방의 말을 전담으로 조교하고 타고 있는 부미노 기수가 되겠습니다 부미노 기수는 상당히 약간 키가 작은 기수인데 이 기수는 자기가 직접 말을 끌고 나오는 말들의 입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에 작년에 한 2년 동안에 밑바닥을 완전히 다 긁었기 때문에 다른 조교사들이 관리사들이나 트랙라이더들과 조교시켜가지고 얘한테는 안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말을 조교를 하고 나와요 그 조가 바로 12조 서범석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입니다 12조 서범석 조교사 마방은 워낙에 글로벌한 마방입니다 홍콩 마주, 중국인 마주도 있고 상당히 외국 글로벌 쪽으로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고가의 말들을 많이 사가지고 마방이 있습니다 거의 말 가격을 보면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들 이런 말들이 중점적으로 많은데 이 말들이 성적이 지금까지 계속 안 났습니다 근데 그 말들을 부민호 기소가 가가지고 조교를 하면서 거의 말들을 끌고 들어와서 입상을 성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범석 조교사도 마방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마방에 대한 성적이 나니까 부민호 기소를 전적으로 밀어가지고 조교를 시켜가지고 입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까지 입상한다고 보면 다들 약간 고가인 마필들입니다 근데 그 말들을 조교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민호 기술을 일단 주목해야 되고요 일단 요즘 핫한 게 있어요 완전히 끌어올리는데 김옥성 기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말을 못하는 기술이죠 거의 뭐 제가 기술 시절에 같이 말 탔을 때도 김옥성 선배한테 물어봐요 A시장에서 있다가 말 타고 나가다가 윤승을 하거나 발주대에서 만나면 선배님 앞에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스마일하게 웃습니다 A시장에서도 오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김옥성 기술한테 물어보면 그냥 씹 웃잖아요 그 퍼정 그대로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느닷없이 선행을 가 그리고 갑자기 앞에서 앞선을 싹 몰아쳐버려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 김옥성 기수도 앞에 들이댈 수 있는 말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분석을 하고 무슨 말이 앞에 가고 무슨 말이 따라가겠다 2번이 선행을 가고 4번이 따라가고 6번이 그 다음에 붙겠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김옥성 기술과 10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외곽에서 그냥 무빙을 떠가지고 앞선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옥성 기술의 말을 탔을 때 보면 김옥성 기술이 조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계약기술에서 지금 프리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자녀도 결혼도 하고 또 나이가 거의 다 타다 보니까 정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옥성 기술도 한 6년? 7년? 이 정도 뿐이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교사회로 가고 싶은데 조교사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교를 열심히 해야 돼요 조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것도 21조 임봉춘 조교사 마방에서 상당히 많이 밀어줍니다 그래서 김옥성 기술이 요즘 한 마리 한 마리씩 복병말을 드리고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옥성 기술의 주특기이잖아요 무빙을 뜨는 거 조금 말을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냥 무빙을 뜹니다 그리고 김옥성 기술은 자기가 조교 안 했던 말들은 무조건 한 번 정도는 타봅니다 절대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한 번을 타보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자기가 그 다음에 직접 조교를 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조교를 안 해요 근데 한 번 타보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조교사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이 말 괜찮다 다음에 한번 내가 조교를 한번 해보겠다 제가 다음에 조교를 하고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직접 조교하는 말들은 일단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타고 배당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일단 이 기수들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는 말들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안쪽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말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14마리의 풀게이트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제가 기수 시절에 느꼈던 부분인데 430kg, 440kg가 나가는 말들이 10번, 11번, 13번, 14번 이 포지션에 있고 이게 또 앞말일 때는 무조건 삭제를 하십시오 인기권에 1, 2위 있는 말들은 이런 말들은 그냥 삭제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14마리가 뛰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몸싸움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경화장에 있는 말들의 기본적인 평균 체중이 480kg가 나갑니다 480kg가 나가는데 440kg, 430kg 나가는 말들은 벌써 외곽에서 몸싸움을 하려고 하면 부딪히고, 밀리고, 그 다음에 제어하면 또 힘 한 배에 떨어지고 다시 가속력을 붙으려면 그 가속이 안 벗습니다 최근 14마리 뛰는 경주 외곽 게이트에 430kg, 440kg 나가는 말들 무조건 삭제하시고 배당을 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기 마들이 최근 너무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앞선에서 경합도 안 하고 심한 배 잘하고 꾹 참고 있다가 한 발 보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소개했던 기수, 배당을 노릴 때 인기 마들과 불안할 때 기수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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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